후반기 LG 트윈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선발 지진이 막강해졌죠 일단 뭐 플로커 선수 켈리 그리고 이제 최원태 임창규 4선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선발로 던지고 있는 이정용 선수까지 보면은 5선발까지는 거의 뭐 확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가끔 1번씩 그 로테이션을 돌다가 조금 체력적으로 떨어질 때 이럴 때 이제 2군에서. 준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가끔 1번씩 로테이션에 이제 투입하겠죠 그러면은 LG는 선발지는 거의 뭐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빼놓을 수 없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테이션에 어느 정도 좀 구조가 잡혀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켈리 선수가 정말 7주 만에 승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반짝 화력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예년의 켈리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이제 상위 로테이션이 더 탄탄해지잖아요 어차피 지금 LG 트윈스는 단순하게 물론 뭐 정규 시즌에서 1위를 지키는 것도 목표겠습니다만 포스 시즌 올라가서도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팀 아닙니까? 그럼 상위 로테이션 상대팀의 에이스와 맞붙여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켈리 선수의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가을 야구 그 이상을 꿈꾸고 있는 LG 트윈스 과연 8월에도 LG의 1위 질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2위권의 추격이 이어지게 될지 8월에 KBO 리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O 리그